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으로 디니스트에 재학중인 인수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니스트 홍보대사 딜라이트 7기 김아진 대사입니다. 저는 21학번으로 디니스트에 입학해서 막 첫 시험을 치렀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새내기로서 실기간 브이로그를 한번 촬영해보았는데요. 제 영상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오전 1시 46분이고요. 그래서 여덟이 3회밖에 남지 않았어요. 아! 이제는 시험공부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들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말 오늘 굉장히 잘 시켰습니다. 지금도 이 2시에 가까워져 가는데 과연 저는 언제 몇 시에 집에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해가 뜨고 있어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제 기숙사에 가서 좀 자고 안녕하세요. 딜라이트 7기 김아진, 김재영 기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시험공부하다가 잠깐 산책을 하려고 나왔고요. 배경에 보이는 게 저희 도서관입니다. 아직도 불이 엄청 밝게 켜져 있죠?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었나요? 생명과학 개론 과제를 하다가 응용 미적분함과 미분방전식 강의를 듣다가 나왔습니다. 한일 씨는 어떤 공부하다가 하고 있어요? 저도 응용 미적분함과 나왔네! 뭐라고? 너무 졸려가지고 혹시 교수님이 아니 교수님이 졸린 게 아니라 석양이 친다 여기 1층에 해동창의 마루라고 굉장히 원목으로 잘 되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원목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주 아늑하고 여러 명이서 업무하셨고 뭐였지? 오늘 업무는 이게 아니라 코로나 기소 오늘은 아마 투썸 카페에 갈 것 같아요. 투썸이 2층으로 되어있어서 공부하기가 좀 좋더라고요. 오늘의 계획입니다. 오늘은 선영대석 오답 체크해서 다시 제출하고 점심 먹으러 학교로 가고 새로 이론가기 찍고 이론 공부했다가 데이터 사이언스 기초를 저녁 이후부터 할 거예요. 화이팅! 저희는 11시부터 이제 밤샘 공부를 할 수 있는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는 카페에 도착을 했고요. 6시 정도? 아마 6시까지 공부를 하고 달듯합니다. 저희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었냐면요. 수학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혼자 풀기 너무 어려워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어리만 어리만 아니 진짜로 반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 연주 시각은 애신 16분 왜 5시에 안 돌아왔냐고요? 저희는 5시에 갈 거예요. 이 뭔 소리야! 다들 약간 안 자는 사람도 조금 멍 때리고 있고 약간 자는 사람은 자기가 자는지도 모르고 있고 제가 분명히 글씨를 쓰고 있는데 뭔 글씨를 쓰고 있는지도 비이스트 와서도 공부만 하는지 네 제가 9학교 4학년입니다. 인연이 그쵸. 그런 감이 없지 않죠. 근데 아마 내 생각에 우리가 너무 놀아서 그 전에 너무 해이하게 살아서 갑자기 공부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 느낌? 맞아요. 열심히 놀았어요. 도움이 안 돼서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시험 기간 저만의 꿀팁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저는 시험 기간에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밤을 새다가 그 다음 날에 한 1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해가 뜨고 있어요. 밤에 잘 시간을 자고 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 시험 기간에는 그거를 잘 시키지는 못했지만 그게 나름 꿀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꼭 챙겨 먹기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 바쁘지 않으려면 미리미리 공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쵸? 흐흐흐 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시험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아직 시험 범위를 다 끝내지는 못해가지고 지금 목표는 시험 범위까지 다 끝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고 지금 첫 시험이라서 매우 떨리고 또 걱정이 되고 하는데요. 이따가 첫 시험 끝나고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간 뭔가 아는 것 같은데 안 풀려서 더 화나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짐한 게 있죠. 다음 시험부터는 매일 복습하고 매일매일 복습하고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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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딱 마감 시간에 맞춰서 나갑니다. 저는 예 영어로도 나와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의 공부를 마치고 귀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마지막 시험 오늘 화요일인데 고취역화가 보면 시험이 끝납니다. 근데 어제 시험을 너무 멈춰서 오늘은 잘 봐야 하는데요. 그럼 이제 E7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드디어 시험이 끝났습니다. 제가 오늘 시험이 3개가 들어가지고 수능 준비하던 때 이후로 정말 가장 오래 가장 열심히 공부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숙사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쉬었다가 친구와 맛있는 저녁을 먹으러 갈 겁니다. 아티스트 여러분들 모두 중간고사 보냈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첫 중간고사를 치르면서 배운 점들을 바탕으로 더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는 학생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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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